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 입니다 오늘 벤츠 CLS 차량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조수석 시트 발판 쪽에 이 뒤쪽으로 제가 매력을 시켜드렸구요 작업판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듈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생압을 시켜주는 차대가 내장이 되어있구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해서 주차 녹화 약 30시간 정도 녹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구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상 5억원 대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KC인증, KN41 내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을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 하겠습니다 후추 트레이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